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유세장에서 강조하는 핵심 포인트가 있다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동료 시민 여러분, 동료 국민의힘 후보님들 두렵습니까?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질까봐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 국민의힘 후보님들은 우리 동료 시민들, 국민들을 찾아가 맞잡고 손을 맞잡고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라고 강조했죠. 왜냐하면 우리의 상대는 바로 전과 사범 같은 범죄자들, 조국과 또 민주당 후보들 얼마나 많은 범죄 경력자들이 출마했습니까? 우리 국민들 저런 범죄자들에게 표를 줄 만큼 멍청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위대합니다. 위대한 동료 시민들께 국민의힘 후보들 도와달라고 거리로 나가십시오. 우리는 이깁니다. 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현재 민주당과 조국당 난리가 났습니다. 하다하다 다급한 나머지 한동훈 아들까지 조작질의 사용, 결국 역풍, 고발까지 당한 그들의 작태.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한동훈 학폭 가해자의 아들 포함됐는지 답변하라. 국민의힘은 황운하 등 고발, 황운하 조국혁신당 위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지난해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서 신고자가 지목한 가해 학생에 한동훈 아들이 포함됐는지 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황운하는 자신의 SNS에 2023년 5월 24일 강남 소재 D중학교 여중생 한 명을 피해자로 하고 다수의 남학생들이 관련된 학폭사건 관련 신고자가 지목한 가해 학생 중 한동훈 위원장의 아들이 포함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부터 하기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황운하는 한동훈 위원장은 고발, 사주질이나 일삼다가 들통나자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영캐도 빠져나온 악덕법 기술자로 악명높은 사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취소했음에도 허위사실 어쩌고 하며 고발질까지 했다니 한동훈 위원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도둑이 제발 저린 것인지 무엇이 캥겨서인지 모르겠지만 과잉 대응하는 모습이 안쓰럽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서 황운하 위원은 오전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아들 관련 학교폭력 위협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다가 돌연 취소했고 더불어민주연합 강민정위원은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학폭에 연루됐는데 학교 측이 은폐, 축소, 처리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의 학폭 연루 위협을 주장한 강민정위원과 황운하 위원, 인터넷 매체 기자 등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인천의 한 유세장에서 어그로 관심만 끌고 오물만 끼얹겠다는 것이라면서 중학교 앞에서 친냐 매체 기자들이 학생을 붙잡고 아이들을 학대하다가 선생님들한테 쫓겨났습니다. 이래도 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거 당일에 자신이 있으면 회견하면 됩니다. 한다고 해놓고 취소했습니다. 쌍팔년도에 쓰던 협잡, 정치질 아닙니까? 관련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성명을 냈죠. 국민의힘 갤러리가 이 소식을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충격, 민주당과 조국당, 폐색, 지터지자, 한동훈 미성년자, 자녀 학교 찾아가 괴롭힘과 난동, 결국 쫓겨남, 범민주 매체고 실제 세트로 움직였음, 조국당 황운하, 민주당 강민정이라는 인사까지 이건 민주당, 조국당 귀책 사유입니다. 국민의힘,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정치 공작연대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사전투표 전날인 어제 민주당 강민정 위원은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학폭에 연루되었는데 학교 측이 은폐, 축소, 처리했다는 취지로 뜬금없는 허위 보도 자료를 내고 오마이뉴스가 1을 익명으로 보도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황운하 위원은 사전투표 당일 오전 9시 20분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들 학폭 의혹 관련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으로 허위 내용을 공지해 유포한 다음 즉시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강민정 위원이 낸 보도 자료 내용이 한동훈 위원장 관련이라는 속칭 지라시까지 뿌려졌습니다. 사전투표 전날 이 무슨 짜고 치는 더러운 정치 공작질입니까? 지난 대선 3일 전 김만배 신학림의 허위 공작 인터뷰를 만들어 내더니 또 같은 시기입니까? 친야 매체 민중의 소리 조한무 기자는 얼마 전 한동훈 위원장의 중학생 아들의 학교를 직접 찾아가 교문 앞에서 학교하는 수많은 학생들에게 위협적으로 무작위 탐문을 하다가 교사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학교 교문 앞에서 무작위로 탐문하며 카메라를 들고 서 있는 행위가 과연 허용되는 일입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침해이자 명백한 아동학대 행위입니다. 정치 공작을 위해 아이들이 다니는 중학교까지 마구잡이로 침범하다니 민심이 무섭지 않습니까? 학폭 자체가 없었고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니 황운하 위원도 기자회견 하겠다고 돈저만 놓고 취소한 것입니다. 원칙에 따라 민주당 강민종 위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위원, 오마이뉴스 기자 및 허위 사실을 SNS, 커뮤니티 등에 유포한 이들에 대하여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민중의 소리 조한무 기자를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치개혁을 통해 이러한 정치 공작을 끝까지 뿌리 뽑을 것임을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 여기에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진짜 악랄한 악마들이다. 황운하, 민주당, 오마이뉴스, 및도, 조국신당. 너희들은 정말 악마의 악마들이다. 좌빨들이 이렇게까지 악랄할 줄은 우리가 왜 더 독하게 가야 하는지 정말 이번 국민의힘 성명에서 느꼈듯이 정말 소름 돋는 저들의 발악질이라며 강하게 성토하는 댓글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저 범죄자들이 지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 한동훈 위원장이 연일 저 범죄자들을 쥐잡듯이 잡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저들의 민낯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렵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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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